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기념관입니다. 풋살 경기장인데요. 풋살 시합을 알려주는 휘슬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본어를 설정했습니다. 시작! 휘슬 소리와 함께 1분 동안 경기가 시작됩니다. 관중석이고요. 2021 월드컵 기념관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35초 남아 있습니다. 30초 동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시장의 내부입니다.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보겠습니다. 8초 종료입니다. 이상입니다.